난 너를 생각해 난 너를 생각해 그다시 hey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and welcome to another vlog now today after weeks and weeks and weeks of saying I'm gonna do this I'm finally gonna organize my wardrobe um you see my room in general looks quite organized like the bed is made and all stuff well there's stuff lying around but the biggest problem is basically 이 워드업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는 항상 헤맨을 이해했고, 나는 항상 헤맨을 보기 위해 이 워드업에 대해 저희들이 다가올리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 워드업을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워드업에서 이 워드업을 구입하는 것이 저희도 질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완성된 일을 왜냐하면 제가 이 워드업에 대해 워드업에 대해 그리고 이 워드업을 지금 했어요 이따가가 어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따가가 연락하는지 이제 집중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지금 안좋게 알려진 것을 악화할 수 있다 사이드렌드 사이드렌드 이따가가 돼 이수 shear하자 지금 제가 시켰기 때문에 제가 한번 결정할 수 있도록 오늘은blem 하자 오늘의 목소리부터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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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